자 머뭇머뭇 정경도 논란 제가 뭐 아까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 좀 읽어드려서 어떤 내용인지 감도는 잡으셨을 텐데요. 자 김민지 기자 그제 상임위 국방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요. 6.25 전쟁의 성격을 묻는 야당 의원의 말에 언뜻 대답하지 못하고 좀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님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 되신 거 같은데 동의합니까? 북한이 남침 이렇게 침략을 한 전쟁이라고. 국방부 차관 출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백승조 의원이 6.25 전쟁은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의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이렇게 질문했더니 정경도 장관이 한 9초가량 머뭇머뭇하다가 답변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저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해야 될 사안인데 9초간 머뭇머뭇한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가 우리 국군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통령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핵화하고 서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 실제로 틀리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했다가 바로 경질대고 지금 소위 잘리고 지금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즉답이 나와야 될 사안을 이러다가 또 청와대에 잘못 보이는 거 아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저 장면 보니까 더 더운데요. 오늘 날씨 더운데 그러면 이어서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제 상임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약간 머뭇거리는 장면이 연출되건 조금 전에 그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또 다른 질문을 하자 정경도 국방부 장관 이렇게 대응했었죠.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김일성을 도운 검열상과 노동상 김원봉 정재인 범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의 책임이 있어요. 김원봉이 청와대도 인정했어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하여튼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그렇게 6.25 당시 북한 검열상과 노동상으로 김일성을 도운 김원봉 전쟁 범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도 정경도 장관이 조금 머뭇거리고요. 급기야는 자료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 하 팀장 어떻습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아마 질문을 받았을 때는 갑작스럽게 원래 질문해야 될 주제하고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의도로 물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대답할 경우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총리라든지 이런 분은 남북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전체 5천만 국민의 재산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어쨌든 현재로서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이고 그거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6.25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김원봉은 북한에서 거기서 장관 자리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너무 쉬운 답변인데 이거를 머뭇거렸다고 하는 것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태도입니다. 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질문에 저렇게 즉답을 피하는 듯한 모습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 어선 사태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에요. 사과도 여러 번 했지만 언론에서도 보면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 물러내라 이러고 있어서 아마 국회에 오면서 많이 주눅든 게 아닌가 봅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당연히 전쟁 범죄 맞고요. 김원봉도 책임이 있죠. 하지만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것과 그 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제가 보기에 자신 있게 대답해도 되는데 최근에 아마 차한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제 국방위원회에서 파주에 있는, 파주 적성면이라는 곳에 있는 적군 묘지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민지 기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경도 장관의 답변이 좀 논란이 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주 적성면에 있는 적군 묘지가 아직도 적군 묘지가 맞냐, 적군의 묘지가 맞느냐 이런 질문에도 머뭇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추모제, 저게 적군 묘지인 거 아시죠? 군인추모제, 저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적군 묘지예요. 아직도 적군 묘지 맞죠? 네, 적군 묘지입니다. 네, 파주 적성면에 있는 적군 묘지, 6.25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시신이 묻혀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머뭇거림 끝에 정경도 장관이 답변을 했어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경도 장관 모습? 아까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이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방부 장관의 국가관 내지는 대북관, 안보관, 저래서 되겠냐. 개탄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대북관보다 위에 계신 분의 대북관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장관하는 분이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파트 임자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제목이 되냐면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모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건데 그냥 나쁜 의미로 기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기리는 게 추모제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을 위해서 싸운 북한의 인민군하고 중공군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과연 기리해야 될 것인가. 저는 추모제 자체의 제목 자체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추모제라는 이름 자체가 틀렸다고. 그리고 왜 북한이어야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쓰니까 우리 남쪽에 쓰면서. 저는 이게 군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파주시로 넘어갔다는데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파주시장도 참석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국회의원까지 참석하는 자리에 저런 제목으로 추모제를 한다는 것 저는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지 기자, 정경도 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넉 달 전이었던가요? 그때도 좀 논란이 됐던 사안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북한의 도발에 있어가지고 도발로 해내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과거 여러 차례 연평의전, 우발적 충돌입니까? 모두 다 북한의 어둬던 무력 도발 침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한 폭침 등에 대해서 정경도 국방장관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만 해서 논란을 띄진 바 있었던 거죠.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하팀장진 말씀 중에 적금 묘지 추모제에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단체장도 참석했다고 말씀하셔서 국회의원 참석한 건 맞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인지 한국당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어제요. 내년이면 2020년이고요. 6.25 전쟁 7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2020년은 6.25 전쟁 70주기. 그런데 김민지 기자, 국가보훈처라는 곳에서 어제 국방부에 이어서 국가보훈처도 내년 70주기 때 남북 공동행사를 뭔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말씀하신 대로 남북 공동으로 뭔가 6.25 전쟁 70주기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이어서 보훈처도 비슷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같은 용어학 업체에다가 연구를 맡겨서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남북을 잇는 인간띠를 한 6.25km 정도로 이어보자.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3천여 명 참석해서 한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함께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해보자. 이런 기념 행사를 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 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 이어서 국가보훈처도 남북 공동행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갔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6.25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구상 연구라고 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9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없고 유일하게 결론 및 제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연구의 한계점은, 즉 다시 말해서 남북 공동행사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 중에 하나가 하나는 대내적인 제언, 하나는 대위적인 제언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계점으로 제시가 돼 있는 거지 국방부에서 남북 공동행사를 6.25기념 공동행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하는 걸 먼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남북을 잃는 평화의 인간 때 6.5km 도전해가지고 남북 공동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국가의 모든 용역사업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과연 남북에 보면 여기에 남북 대표자하고 학생 등 3천여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판문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 6.25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6.25에서 남측이 이겼다. 그걸 기리고 또 우리 희생자들을 기리고 하는 거에 그쳤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한쪽의 승리라고 의미만 기념하지 말고 남북의 평화로 좀 더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21개 즉 국가보훈처가 하는 21개 사업 중에 딱 한 개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남북의 전체 6.25 사업 기념 사업을 하는 거를 모두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권택 부대변인께서는 어찌됐건 이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남북 공동 행사가 일정 부분 검토가 됐던 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검토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국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내세우게 되면요. 그것이 그 발주기관에 어떤 의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21개 사업 중에 이게 하나가 국가보훈처권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국가보훈처가 이 사업을 검토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현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하중대 팀장님이 아마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용역이라는 게 물론 의사도 들어가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건데 핵심적인 거는 저는 이 중에서 인간대 행사예요. 이 인간대 행사는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4.27 때도 했고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건데 물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6.25 행사를 남북 간에 공동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국방부에서 부인했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비핵화와 남북평화 구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쨌든 6.25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그동안 해온 겁니다. 남북 인간대 행사는 새로운 행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6.25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어쨌든 남북 간에 이런 행사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회사의 업체의 의견이 국방부는 아니면 보훈처의 바로 의견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대 행사는 여러 번 있었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인간대 행사를 한다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하려고는 했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북한은 여전히 6.25를 지금 북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6.25로 인해서 어쨌든 사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70주기라는 이유로 남북 공동 행사가 검토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번 논란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이라면 차라리 5.18 기념식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8.15 광복절 행사를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하고 같이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발상 같아요. 저는 참 이런 뭐랄까요? 황당한 발상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공교롭게 국방부하고 국가보훈처가 같은 업체에다가 연구 영역을 줬거든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과거에 수사를 했던 경험에 의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로 한 업체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배후에 이 민간 업체라면 정말 이게 계산이 들어가는 경제적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연구 영역비로 국방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이 업체에 얼마씩 줬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또 알고 나면 잽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관련된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